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뿅 와 이렇게 오 블레이즈 막대는 이렇게 불이 붙네요 아하 블레이즈 막대의 옵션 불이 붙네요 좋은걸 알았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내가 구했던 화약을 한번 이 아이에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화약 안먹냐 아이씨 불쌍한거 어떡하니 불쌍하네 어 뭐야 어 이렇게 하면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나봐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오 아니야 내가 얘가 되는거 같은데 어 뭐지 어 뭐야 뭐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니까 내가 저 아이를 탔어요 그리고 그 블루는 없어졌어요 이런 아 여깄다 이거 먹어 왜 먹질 못하니 화약을 왜 화약을 먹질 못하니 왜 먹질 못하니 자 아 얘네 싸우기에는 싸우느라 바빠 자 이렇게 파란색을 맞죠 이번에는 빨간색깔을 만들고 싶은데 빨간색깔 꽃이 혹시 주위에 맞네요 이렇게 노란색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노란색깔을 이렇게 염색합니다 자 염색해서 이렇게 두 마리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뿅 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화살을 먹입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화약을 화약을 자 이렇게 화약을 먹였어요 자 이제 이 아이들은 싸우면 오 왜 안싸우지 안싸우네요 자 한 번 만들어볼까요 빨강 빨간색을 자 빨간색을 만들어봅니다 뭘 버리죠 버릴게 여러분들 없어요 어 어 여러분 잘 봐요 방금 이거 보셨죠 싸우기 시작했는데 싸우면 이렇게 방금 TNT가 터지는 소리는 이 노란색이 터지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노란색도 되게 약한데 제가 하얀색이 좀 센 거 같은데 하얀색이 좀 센 거 같다 기분 탓인가 아 맞다 얘네 여러분 그리고 목재를 주면은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집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니 이런 멍청한 노래가 됐다 됐다 이제 이 아이가 죽으면 터질 겁니다 잘 보세요 자폭맨입니다 자폭맨 어 아니구나 으쌰 이렇게 자폭맨 같이 터지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야 이 아이는 화를 먹어요 어 자 이거 뿌려주면 막대기가 생기는데 한 번 하얀색을 다시 수반해볼까요 뭔지 모르겠네 이거 집안에서 하자 그냥 자아 잠깐만요 철 좀 가져올게요 나무도 좀만 더 캐야겠다 나무를 캡시다 두 개 정도만 캐면 돼요 막대기만 만들거라 캤어 두 개 캤어 도끼를 만들겁니다 이제 난 버려요 크아 됐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나무를 다 부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아이들의 숙소를 만들겁니다 어떻게 만드냐구요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부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자 한 번 해볼까요 자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걸 줄 거예요 자 자 이렇게 얘 갑자기 들었죠 오 칠팔고랑 씨팔 감사합니다 자 들었어요 자 집을 지어 집 지어 으아 무거워 빨리 내려 야 너무 무거워요 얻다 지을 거야 자 이 아이에게는 열다섯 개를 줘볼게요 자 열다섯 개를 줬죠 자 지을 겁니다 야 버리는 쓰는 거 아니야 너네 빨리 해봐 열 여덟 개를 줬어야 된다고? 아 열 여덟 개를 줬어야 된다고? 괜히 녹는 거 아니야? 오 물에 닿아도 안 녹네요 네 여러분 좋은 정보죠 오 오 오 방금 뭔가 지어지는 소리 그래 지어졌어요 여러분 해봐요 이 아이들이 집을 지었어요 대박이죠? 집을 지었다니까 나무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제 상자에 오 들어왔어요 들어와 들어와 오 나무가 더 필요했구나 너무 좋아요 나무 더 주세요 나무가 더 필요해요 똑똑똑 자 이제 나무를 다 가져왔나봐 오 오 집 지었다 이게 너의 집이니? 이쁘구나 이쁘구나 자 이제 다른 걸 해보죠 파란색과 흰색깔만 사용할게요 귀찮으니까요 얘도 사용할 수 있겠다 자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 안에서 실험을 할게요 문 있는 집 없니 어디? 여깄다 여기가 딱이네요 야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의 집이라고 자 보십쇼 자 입 금색이 아니 빨갱이 빨갱이와 노랭이를 같이 넣으면 싸우죠 네 풀었습니다 여기다 금을 뿌리면 누군가 먹을 거예요 누가 먹을까 자 왜 안 먹지? 어? 금을 안 먹는데? 금조각인가? 자 누군가 먹어라 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얘네들은 금왕이 되었어요 한 명만 있으면 안 먹구나 아 그러면 너희 중에 내가 왕을 한 명을 소환하고 싶었지만 없구나 철 자 오 애들이 철만 보면 미쳐 날떠요 자 철 다 먹었니? 자 이제 너희에게 블레이즈 막대까지 씌워주겠도다 크 얘네 이제 개쎄짐 점점 쎄지고 있어 자 이거 여러분 달걀의 옵션은 투명입니다 애들이 투명화가 됩니다 크 여러분 어때요? 투명화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광석은 이제 밝아집니다 보면 이렇게 밝아져요 살짝 밝아졌죠 그 다음에 버섯 버섯은 뭔지 몰라요 솔직히 이 버섯과 이 버섯 두 개 다 먹고요 크 여러분 개쩔죠 가죽은 없기 때문에 이건 뭐죠? 오 이것도 먹네 씨앗 예 뭔지 모르겠고 자 이제 한번 싸워볼까요? 열여섯 마리! 얘네가 안 보이면 안 보이니까 공격을 오 뭐야 색깔이 이상해 안 보이면 공격을 못해요 안 보이면 공격을 못합니다 오 야 그래도 빨간색 좀 죽었다 근데 이 색깔 뭐지? 새로운 색깔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색깔을 얻었어요 오 죽은 애들이구나 오 너네 딱 기다려 내가 여기서 친구를 만들고 올테니까 너네 맞장 한번 까봐라 너네들은 센 것만 넣어야지 됐고 자 철 얘들아 다 먹어 한 명씩 다 먹고 맞장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또 석탄? 아 이거 아닌데 석탄은 뭐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이거는 애들을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적팀을 느리게 얘네들이 느려지는건가? 아 얘네들이 느려지는거구나 활 여러분 활이 개상이거든요 자 왕한테 어 뭐야 뭐야 개상이죠 여러분 활이 애들을 죽여요 개상이죠 진짜 개상이죠 팔이 개상이에요 애들을 죽여요 팔이 애들을 이렇게 1초만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게임 모드로 하나씩 알아볼건데요 자 많은걸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게임 모드로 알아봐야겠죠 자 집을 짓습니다 자그맣해요 이제 게임 모드의 세상이 왔습니다 자 비니가 짖을거에요 여러분들 도도도 짖을거에요 이제 도도도 짖을거에요 이제 이렇게 한번 지어봅니다 그 다음에 자 점토 이거 이런거는 어떻게 만드는거지? 이렇게 하늘에 나는 점토들은 음 음 아 이렇게 눈으로 해서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스노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태우려면은 깃털을 닮으면 이렇게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는 페가소스가 만들어지네 오오 오 페가소스 여기다가 점토를 섞으면은 설마 점토를 타는 오오 이렇게 점토를 타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네요 오오 이렇게 점토를 타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하나씩 다 해볼까요 자 색깔끼리 같은 색깔끼리 해볼까 뭐야 야 이거 해봐 안타네 어? 아 이게 아니지 어 얘는 호박인데? 주황색이 아니라? 아이씨 뭐야 어 이게 아닌가? 뭐야 왜 싸워 이것도 있네요 어 뭐야 오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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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게 하늘에서도 싸우네 하늘에서 오 하늘에서도 싸우네요 크으 크으 멋있다 하늘에서도 싸우고 오 이건 뭐지 이거 탈 수 있나? 오 얘네도 이거 타네 여기서 한번 대량 소환해볼까 한번 아 여러분 이거 이거 궁금하셨죠? 이거는 여기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요 이렇게 다 죽여요 이렇게 다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애들을 다 원래로 돌아가 원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 아이들이 이걸 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껴봐 크으 얘네들 쌍칼 들어왔죠 쌍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가위를 반으로 나눈건데 쌍칼을 들었어요 애들이 전 이제 개쎄 겁니다 이제 싸웁니다 이제 싸웁니다 잠깐만요 완전 세죠 진짜 여러분 주황색깔은 죽지가 않아요 지금 쌍칼이라 가서 쌍칼이라기 때문에 어 죽네요 파랑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파랑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대량 싸움으로 제가 블러드를 블러드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에요 다이아라를 한번 뿌려볼까 어 누가 먹었다 어 야 주황색깔이 먹었다 야 이속 짱 빨라 야 개민이 짱 세 야 대박 주황색 지금 개빨인거 보여요 혼자 ??? 아무거나 다 뿌려봅니다 어 과일들이 갑자기 죽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다시 소환하면 되니까요 어 공중전 해볼까 공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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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공중전을 해보겠 공중전 하자 타 타 타 하늘을 날아 얘들아 하늘을 날아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늘을 날시다 공중전을 할 겁니다 유리 유리를 끼면 이제 유리를 뿌리면 선글라스를 낍니다 유리 선글라스 눈에 이제 선글라스를 껴요 자 갑자기 눈에 뭐가 생기고 있죠? 여러분 눈에 갑자기 뭐가 생기고 있죠? 리신이 되고 있어요 리신이 되었어요 가죽 가죽을 입히면 이제 얘가 진화랍니다 옷을 입어요 789라님 9개 감사합니다 애들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안입네요 배부른가봐요 여기서 이제 애들 싸움 대전을 싸움을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가죽을 입었죠? 여기서 이제 양털을 양털을 뿌려주면 애들이 이제 또 옷이 진화를 합니다 양털까지 이렇게 양털옷까지 진화를 합니다 애들 지금 개좋아해요 지금 하늘 날고 싶어서 얘들아 타 타 타 타 타 부인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들아 타 하늘 날고 싶지 어서 타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걸 주겠어 다이아 얘들아 다이아도 입어 다이아 입어 다이아 와우 다이아 얘들 다 다이아 다 입었다 야 내렸다가 야 내렸다가 내렸다가 또 뭐 또 뭐 또 뭐 입힐까 금조각 자 누가 왕이야 자 맞아 달걀 김금녀님 횡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달걀 자 이제 은신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은 저 아이들이 볼 수 없어 너희들은 이제 은신이야 투명이라고 자 은신을 했어 단체 은신 그릇 방패를 들어 자 그릇은 방패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검을 들거에요 블레이즈 막대 블레이즈 하얀우 까지 자 다이아 오늘 너네 풀세트로 한번 입어보자 애들 여러분 점점 색깔이 바뀌는거 보이십니까 자 오 이미 싸우고 있어 이미 싸우고 있어 자 이렇게 어그로를 한 명씩 끌겁니다 자 어그로를 한 명씩 끌면서 이 아이들에게 오게 합니다 타 타 타 대규모 전쟁이다 개발이겠지만 아니 하지만 내가 이 파란 팀에게는 히든 스킬을 주겠어 엔더 바로 엔더 진주지 파란 팀에게는 이걸 주겠어 번식 전쟁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더 강력한 화약 화약을 죽였다 자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이 시작됐다 맞다 맞다 파란색들한테 유리를 안줬어 이제 파란색들은 이제 적을 볼 수 있어 자 주들끼리 전쟁이 났다 지금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전쟁 블러드를 제가 만들겁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때요 괜찮을 것 같나요 마지막 한 팀이 한 사람이 남은 남은 팀이 승자야 자 물량발과 템발이죠 과연 물량발이 이길지 템발이 이길지 어 자 얘네가 불리하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아이들을 투입한다 자 삼색대전 자 여러색깔 다 나와라 노란색깔 줄 수 없어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좋아 물량으로 승부하는거야 노란색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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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자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져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좋아 좋아 시작해 전쟁이야 얘네 근데 파란색 아직도 안죽었어 대박사건 자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다른인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겁니다 주황색깔 너희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타 토끼리를 타 토끼를 타고 토끼를 타고 따라오거라 여긴 아직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구만 와 여기봐 아직도 전쟁중이네 자 여기서 끝낼 하나의 아이템이 있지 자 화약을 먹어라 자 시작됐습니다 화약 아이템 어 여러분들 싸움 종결 싸움 종결 아이템 아 싸움종결 아이템 화약 그리고 이거 네 여러분 오늘의 점토병사모드는 여기까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들어진 미소에 좀비 아 뭐야 이거 점토블러드전쟁 기대해주세요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버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뒤에 계세요 여러분들 구납니다 하나 더 볼게 남았어요 뭐냐구요? 바로 넥서스죠 당황했죠? 저로 당황했어요 하나 안목에 있어서 자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거죠? 뭐야 뭘 넣는거지? 저 이거 한번도 안써봤어요 어? 어? 뭐가 되는겨? 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다섯 마리씩 나오나봐요 위쪽은 병사 아래쪽은 무기 오오 아 오른쪽이 탈거? 오 이렇게 태어나나 그럼? 오 이렇게 태어난다 투명되는게 뭐였지? 투명되는거 금 아니지 투명되는거 투명되는거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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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태어나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소환을 시킬 수 있는거 같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로 여기까지 오늘의 점토병사문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